우리가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HTML이라는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HTML이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진짜로 코딩을 해봅시다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은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웹브라우저가 있어야 됩니다 웹페이지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HTML이라고 하는 컴퓨터도 이해할 수 있고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컴퓨터 언어의 문법에 맞게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코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뭐라고 하냐면 편집하는 프로그램이라는 뜻에서 에디터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의 컴퓨터에는 이미 훌륭한 에디터들이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윈도우에서는 메모자 그리고 맥에서는 텍스트 에디트라는 텍스트 편집기 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리눅스에는 G-Edit 라든지 여러 가지 에디터들이 이미 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에디터들이 다 사용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기가 조금 벅차요 그리고 각각의 에디터들이 갖고 있는 기능이 원래 코드를 작성하는 용도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코드를 작성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전문적인 도구를 사용할 겁니다 제가 선택한 도구는 Atom인데요 미래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는 시점에서는 제가 사용할 Atom보다 더 좋은 에디터가 나와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Atom 말고 다른 에디터를 쓰고 싶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Atom이라는 걸 쓰는 것은 그냥 예제일 뿐이니까 여러분이 참고 삼아서 실습을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필요한 편집기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그럼 제가 추천 검색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나중에 에디터를 원하실 때 이런 식으로 찾아내시면 됩니다 HTML 에디터 또는 현 시점에서 최신 에디터가 무엇인가가 궁금하다면 현 시점이 2017년이라고 했을 때 Best HTML Editor 2017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아마 최신 에디터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 수업에서는 Atom이라는 에디터를 채택했으니까 저는 그 에디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atom.io라고 하는 주소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생긴 페이지가 나오고 거기에서 다운로드 포 윈도우 또는 다운로드 포 맥, 다운로드 포 리눅스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치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실행해 봅시다 그 다음부터는 사용법은 모두가 똑같아지니까 설치를 잘 무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atom을 설치하셨으면 이렇게 atom이 실행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열려있는 것들은 다 끄시면 돼요 저랑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자 이렇게 끄시고요 이제부터 저는 오른쪽에 있는 에디터에서 HTML 파일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왼쪽에 있는 웹 브라우저로 출력할 겁니다 자 해봅시다 자 우선 여러분들 바탕화면에다가 웹이라는 디렉토리를 각자 만드세요 맥을 쓰시는 분도 마찬가지, 리눅스도 마찬가지 자 해봅시다 윈도우를 기준으로 설명드리지만 아마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게요 자 바탕화면에다가 저는 지금 영문판을 쓰고 있지만 여기가 바탕화면입니다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해보면 새로 만들기 라는 항목의 폴더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걸 누르면 바탕화면에 디렉토리를 만들 수 있는데요 저는 웹이라는 이름의 디렉토리를 만들고 저 디렉토리를 우리의 프로젝트의 폴더로 만들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파일들은 저 웹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앞으로 저장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건 이제 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에디터에서 파일을 선택하면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Open 폴더 뭐 한글판이면 폴더 열기 정도가 있겠네요 자 이걸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파일을 선택하는 대화상자가 뜨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아까 바탕화면에 웹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었었죠 그럼 저 웹이라는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셀렉트 폴더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파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폴더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셀렉트 폴더 그러면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화면이 쪼개질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왼쪽은 뭐냐 웹이라고 하는 바탕화면에 생성한 디렉토리를 관리하는 화면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파일 하나 만들어봅시다 파일의 이름은 1.html입니다 여기 폴더에서 오른쪽 클릭하시면 New File이라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새로운 파일이라는 뜻이죠 저걸 누르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뜰 건데 거기에다가 1.html이라고 치면 됩니다 여러분이 Microsoft Word를 써 보셨으면 Word 문서는 파일의 확장자가 뭔가요? DOC입니다 한국에서는 아래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그것은 확장자가 HWP죠 웹페이지는 확장자가 뭐냐? HTML이라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이라는 이름에 웹페이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뒤에 있는 확장자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고 앞에 있는 이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저는 단지 1.html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엔터를 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웹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 1.html이라는 파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생겼는지 볼까요? 여기 데스크탑으로 가서 웹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웹페이지를 웹브라우저로 열어볼 건데요 아마 여러분이 보통 웹페이지를 연다고 하면 아마도 여기 있는 주소창에다가 주소를 입력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컴퓨터가 아닌 저 주소에 해당되는 다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웹페이지를 여러분이 읽고 싶을 때는 주소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웹브라우저와 같은 컴퓨터에 있는 파일인 1.html을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파일 열기 라는 기능을 쓰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브라우저에서 윈도우를 쓰시면 Ctrl-Alphabet-O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또 맥을 쓰신다면 Command-Alphabet-O 키를 누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단축키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파일을 선택하는 창이 아마도 뜰 겁니다 여러분이 브라우저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를 쓰고 있다면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크롬이나 또는 뭐가 있나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하면 잘 될 겁니다 안되면 다른 브라우저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우리 바탕화면으로 가서 거기에 웹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우리가 생성한 1.html 파일을 선택하고 오픈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하얀색 화면이 뜰 겁니다 여기에다가 헬로우 웹 이라고 하고 저장해 보세요 컨트롤 알파벳 S 맥은 커맨드 알파벳 S 단축키가 기억이 안 나면 파일에서 저장하기 세이브 그렇게 되면 우리가 1.html 파일을 저장한 거예요 그러면 웹 브라우저로 와서 새로 고친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헬로우 웹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문자가 떴으면 여러분은 웹 페이지를 만드는 걸 했고 그 만들어진 웹 페이지를 웹 브라우저로 실행한 것 또는 열어본 것에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축하드려요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